만들 bourglable 의사로 만들어 Box 제인 네 인사하겠습니다 렛츠페이스 Who be a! 안녕하세요 비빌입니다 네 두 셋 에이vingließ 팀 안녕하세요 해주십니다 우리 선배님들 와우! 네, 여러분, 저희가 여기 왜 다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재경기! 재경기? 재경기 하려고 해요. 재경기? 저희 게임, 저희 순위가 나온 건가요? 순위가 지금 궁금하죠? 1, 2, 3, 2, 2, 2 있잖아요. 네. 피상식 하러 왔어요. 자, 그러면 3등부터, 저희가 먼저 발표할게요. 아, 좋아요. 3등 누굴까요? 아, 네. 쳐 드릴게요. 야헛! 하나, 둘, 셋! 야헛! 김! 아, 김 왔구나.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이건 지금 없어요. 누가? 펜신, 펜신. 누가? 자, 민기 있죠. 민기야, 한 마디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앞에 사진, 앞에 사진. 앞두근이다. 바바바밤. 까치관 들지 마요. 네, 아!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상을 대리로 수장해 본 게 처음인데 많이 긴장되고 떨리지 않나? 네, 전혀 있습니다. 네, 고생합니다. 와우! 유세형은! 아, 이동! 나와라! 이동! 예!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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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라고 했지? 아 이거 탐나는데! 어? 어? 아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멤버가 한 명이 없는데 그 멤버가 스팸을 참 좋아하거든요 집 가서 빨리 다 같이 먹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효도가 재미있지 역시 그럼 여러분 대망의 1위만 남아있습니다 1위! 과연 1위가 누구일지 다들! 준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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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1위니까 바로 hitch! 바로!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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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웃었네요 우와 고맙다 고맙다 이제 한 마리 다 왔어요? 진짜 조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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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함 어떻게 치죠? 사전에 사전에는 거짓말을 샀어요 그래도 나도 먹자고 하셨던 거죠 아! 그래서 나도 먹자고 하셨던 거죠? 나도 먹자고 하셨네요 나도 먹어요 나도 먹어요 아아아아아아 아шu 뭐가 괴물이에요 진짜 어 이거 바로 먹는건가요? 아 아, 대신하셨잖아요. 아, 근데 제가 제일... 그럼 이거 하나 베리베리분도 드릴까요, 열심히 했으니까? 어, 좋아요. 어? 잠깐만, 이게 몇 개 담겨요? 이게 하나야, 이게 하나야. 이게 하나야, 이게 하나야. 아, 나 두 개씩 들어있네. 사이좋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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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우리 종호 마음대로, 종호가 딴 거니까 종호 마음대로 해. 종호, 종호, 종호 있어요. 너가 아니야. 원래 종호가 1등에서 고기, 돼지고기를 저희 사수기로 했어요. 아, 진짜요? 나 부족하면, 부족하면 사수기로 해야지. 아, 아니야, 아니야. 저거 어떻게 하실래요? 아, 아니야. 그립 딱 하나. 아니, 아니야, 저 진짜 괜찮아요. 아, 진짜 괜찮습니다. 사실 2.2 정도 똑같아요. 아, 근데 사실 2등 한 것만으로도. 아, 충분합니다. 네, 저였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막내. 베리베리분들과 저희 에이티즈의 회식은 나중에 있는 걸로 하고요. 아, 그럼요. 나중에 있는 걸로 하고요. 이번에는 각자 나눠서 먹겠습니다. 아,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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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진짜? 아, 진짜? 스팸을 나눠서. 스팸을 나눠서. 스팸을 나눠서. 스팸을 나눠서. 스팸 빼, 빨리. 뜯어, 뜯어. 뜯어, 뜯어. 뜯어, 뜯어. 아, 이거 가지세요. 아, 김. 아, 가지세요. 김. 여러분, 설날이 정말 좋은 명절이었는데. 아, 진짜. 오늘 게임 어땠는지 소감 한 번 말씀 저희 선배님 먼저. 저는 제기가 이렇게 훈훈한 게임인지 알아요. 알았어요. 이 고기를 나눈다는 건 그렇죠. 이 심장을 나눈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피를 나눈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왼손을 준 거죠. 옐로허트네? 옐로허트죠. 옐로허트죠. 옐로허트야, 우정. 우정, 우정하트입니다. 노란하트. 진짜 앞으로 저희 에이티즈 선배님들과 저희 베르베에 대해 우정이 둔독해지고 제기가 되지 않을까. 이번엔 제기를 했으니까 다음번엔 또 뭘 해볼까요? 아, 널뛰기 할까요, 널뛰기. 윷놀이, 윷놀이. 윷놀이, 윷놀이. 윷놀이, 윷놀이 제기. 윷놀이, 윷놀이. 윷놀이, 윷놀이, 윷놀이. 윷놀이, 윷놀이, 윷놀이. 혹시 팔씨름, 팔씨름, 팔씨름. 팔씨름, 팔씨름.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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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쳐. 아니야, 아니야. 팀이 너무 좋아. 맞아, 맞아. 저희 5인 최저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네? 아, 윷놀이, 윷놀이. 다음에 윷놀이 어때요, 윷놀이. 윷놀이 괜찮다. 이분들이랑 몸 움직이는 걸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M2 그리고 에이티즈 베리베리와 함께 행복하고 풍족한 설날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1등을 해서 이렇게 한우를 사이좋게 나눠 먹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사이좋은 설날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베리베리와 에이티즈 2020년 즐거운 활동과 왕성한 활동 할 테니까 좋은 모습으로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종호 씨, 그럼 세리머니로 자기 차이만 볼 수 있어요? 아, 네. 궁금해요. 궁금했어요. 연습 때는 50개 찾거든요. 아, 진짜요? 아니에요, 뻥이에요. 뻥이에요. 이거 잘하네.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에요. 키웠어. 그만, 그만, 그만. 아, 그만하라 해서. 그만, 그만. 그만한 거 왔죠?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같이 설날을 네, 어떻게 이고요. 겨울 찬란을 반전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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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반전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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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